그런데 제가 체육관을 오픈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체육관 제 체육관 평생 무료입니다 진짜 제 체육관 평생 무료 뭐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에 델포이트 델TV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설정까지 자 안녕하십니까 올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토령 김영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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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관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저의 체육관 팀 데드포인트 데드포인트 체육관이고요 제가 전에 유튜브 영상을 계속 못 올려드렸어요 새 영상 빼고는 업로드 된 게 없는데 거의 한 한 달 동안 못 올렸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는데 제가 그동안 이 체육관을 준비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아 근데 드디어 제가 체육관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레슬링 격투기 종합격투기 뭐 이를테면 미국의 케임브라 스케줄이랑 다이넬을 꾸며있는 그런 팀 있죠 네 레슬링을 기반으로 한 MMA팀 그런 팀이고요 물론 생활체육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환영하고 일반인들도 너무너무 환영하는 그런 시스템의 체육관입니다 위치는 강남구청역에서 얼마 안 걸리고요 시설은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네트가 있고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기구들이나 이런 건 안 들어왔는데 샌드백도 달 예정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부터 여기에 여기에서 촬영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이 배경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배경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레슬링 기술이나 뭐 그런 재미있는 컨텐츠들 여러 컨텐츠들 많이 촬영할 예정입니다 이미 제가 커뮤니티 글에는 업로드 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재미있는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체육관을 오픈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체육관 제 체육관 평생 무료입니다 진짜 제 체육관 평생 무료 뭐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거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저의 생명의 은인이신 조혈모세포 이식을 기증하신 분들 그 기증증만 가져오신다면 제가 무조건 평생 무료 팀 데드포인트 터렁이 하고 있는 체육관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운동하러 오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지금 오픈 할인 이벤트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체육관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약도 지도나 전화번호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다가 써 놓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저 터렁 팀 데드포인트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진짜야 이제부터 내 얼굴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Terrista